청년 상인 네트워크 최대수 대표님의 청년 상인 조직화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상인 네트워크 대표 최대수입니다. 저희 청년 상인 네트워크는 청년몰 청년 상인과 청년 창업 지원을 받은 청년 상인들이 모여 1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우수 청년 상인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춘목구지장,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청년 상인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수 청년 상인 브랜드 5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호는 막걸리 펍 주로 박유덕 대표의 골목 막걸리입니다. SBS 골목식당에 나와서 더욱 이슈가 되어 지금 대기업 및 편의점에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 상인으로는 광학과과의 이경화 대표입니다. 광화의 특산물인 쑥과 인삼을 자기만의 레시피를 개발해 지역 특산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메이샤1990의 고윤학 대표입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자기만의 레시피, 메뉴 등을 개발해 지금 성공적으로 2호점까지 확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카레와 고래 이민혁 대표님입니다. 전국으로 확장하는 프랜차이즈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대구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젓갈 마을 신동찬 대표님입니다. 핵가족과 나울로족 등의 고객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대량으로 판매되는 젓갈을 소분업을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5가지의 브랜드의 공통점은 각자의 판매 아이템이 브랜딩이 잘 되어서 밀키트 사업이라든지 인터넷 판매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여 종사자가 적은 소규모 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청년상인 네트워크에서 각종 축제에 참여하여 활동한 내역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청춘목고지장으로 대전 엑스포 다리에서 2박 3일간 펼쳐진 청년상인들의 축제였습니다. 각종 푸드트럭과 핸드메이드 대표님들이 행사장을 꾸며 청년들만의 색깔을 나타내었습니다. 청춘 야시장입니다. 처음 우수시장 박람회에 청년상인 존을 만들게 되는 행사였고요. 저희 청년상인들이 기존의 전통상인분들과 함께 어울려지는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페스티벌이나 축제 참여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종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 청년상인 페스티벌은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청년들만의 색깔을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에 입점하여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각자만의 브랜드 개발과 지역축제 참여 그리고 화합과 소통으로 저희 전통시장을 좀 더 다채롭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상인 네트워크 최대수 대표님의 청년상인 성과와 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청년상인 네트워크 최대수 대표님의 청년상인 성과와 활동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